그럼 이제부터 Maya 2014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14 버전은 기존에 있었던 Maya에서 좀 더 이런 오브젝트, 즉 폴리곤 같은 것을 생성하는 게 더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천천히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aya를 실행하게 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동영상, 튜토리얼들이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클릭하셔서 미리 예습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창은 닫아주시고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 중앙에 Workspace라고 하는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3D로 입체적인 그리고 무한적인 공간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힐로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이 네모난 정육면체는 ViewCub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로 각각 위치가 쓰여져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정면이고 그 모퉁이, 레프트 화면 또는 탑 화면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화면들이 있구요. 모서리 부분과 또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식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뒷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회전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화면은 여기 있는 홈 버튼을 통해 돌아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상단에 리본 메뉴들, 기본적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번째에 제너럴이라고 하는 카메라 옵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아이콘,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튜토리얼 동영상들이 나와있는 창입니다. 다시 닫아주시구요. 또 그 옆에 물음표는 말 그대로 도움말입니다. 헬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야를 만든 회사인 오토데스크 그 홈페이지에 마야에 관한 자세한 설명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부터가 어떤 명령어들인데요. 첫번째 것은 텀블 툴이라고 해서 단축기가 적혀있는데 Alt 그리고 L, M, B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L은 Left의 약자입니다. 일단 이 명령어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뷰포트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나서 마우스를 화면에 옮겨보니까 마우스 모양이 변해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원래 마우스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데요. 아까 이 텀블 툴이라고 하는 도구에 단축기가 있었습니다. Alt와 Left 그리고 M, B 였는데요. Alt는 키보드의 Alt고 그걸 누르신 채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모양이 다시 변하게 되고 그때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화면에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뷰큐브도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 빨간색 아이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도구입니다. 클릭하시고 나서 화면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같은 것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다시 원래 마우스로 돌아오고 이 부분의 단축키 Alt와 마우스의 휠 부분을 누르고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이동이 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화살표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옆에 있는 것은 확대와 축소를 해주는 도구입니다. 클릭하시고 화면을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화면이 확대와 또 축소가 됩니다. 기본 마우스로 돌아와서 단축키로도 이용을 해보는데요.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모양이 변했으면 그때 드래그를 해서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부분은 이렇게 위아래보다는 왼쪽과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해서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모양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뷰포트 화면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겠습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지는 3D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를 정하는 그런 화면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고 작업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 익혀두시면 더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보다 빠르고 편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폴리곤 부분으로 가서 화면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모양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이때 화면을 조절해 보실 건데요. 제너럴 부분에서 이 아이콘들을 각각 눌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던 과정 중에도 언제든지 단축키를 이용해서 빨리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 화면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Alt키를 눌러서 마우스의 휠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Alt키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위아래로 해서 화면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홈으로 한번 봐주시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 이 사각형은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여기 폴리곤 부분으로 가셔서 원뿔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면적을 잡고 또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높이를 잡아줍니다. 또 이 오른쪽 수정 부분에서 해당되는 원뿔 모양의 위치를 이동시켜 볼 건데요. 모든 축의 값에 0과 0과 0을 입력해서 이 부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화면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확인하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탕 부분을 한번 클릭 했다가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키를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렇게 4분할 돼서 전환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잘 못 누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통해서도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4분할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었던 이 입체적인 투시 화면 그리고 탑 화면 또 여기 프론트 정면 화면 이 옆에는 라이트 오른쪽 화면 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있다면 딜리트 키로 얼마든지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한 화면에서 지우니까 전체적으로 지워졌는데요. 이때 또 하나 모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는데요.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곳에 그리니까 다른 곳에도 똑같이 모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여러 개지만 결국 이 화면이 전체적인 한 화면이고 각각 시점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의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뉴가 뜨는데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엣지 즉 가장자리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선택해 보는데요. 그랬더니 이 해당하는 가장자리가 다른 다른 화면에서도 똑같이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또 이쪽도 이쪽도 선택을 해보았더니 다른 곳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의 화면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키보드의 스페이스 키를 가볍게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큰 화면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작은 화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맞춰진 화면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저희는 원래 봤었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보실 텐데요. 이 스페이스바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짝 누르면 화면이 바뀌지만 약간 길게 세게 눌러주시게 되면 마우스가 있는 곳에 여기 화면 상단 리본 메뉴들을 간단하게 축소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번거롭게 움직이지 않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파일 부분에서 세이브라는 부분을 통해서 물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일반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채로 파일 부분을 선택을 쭉 하신 채로 여기서도 세이브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길게 누르면 밑에 해당하는 부분의 명령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선택을 하고서 딜리트 키로 지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각형을 새롭게 그려 넣겠습니다. 높이도 설정을 해줍니다. 이 사각형을 보는 모습을 알아볼 건데요. 화면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와이어 프레임 즉 여기 있는 외곽선 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 채워져서 보여지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데 외곽을 나타낼지 혹은 나타내지 않을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타내는 편으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살짝 눌러서 화면을 바꿔보는데요. 여기 각각의 화면 모드에서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와이어 프레임 인데 이렇게 혹은 이렇게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화면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작업하고 있는 이 공간에 여기 나와있는 눈금 모는종이 같은 것은 그리드라고 합니다. 작업하시기 좀 더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 그리드도 상단에 그리드 아이콘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할 수 있고 사라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화면을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각형 즉 이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선택 툴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동 도구 회전 도구 또 크기 조절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동 도구를 한번 선택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동할 오브젝트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각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 3개가 각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나타내는 Y축 빨간색은 이렇게 양옆을 나타내는 X축 파란색은 또 이쪽에 양옆을 나타내는 Z축 입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어느 축이 어느 축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해당되는 그 축에서만 오브젝트가 이동이 됩니다. 이쪽도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이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축 방향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좀 더 세밀하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작업하시는데 약간의 실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이런 화살표들을 통해서 조금씩 세밀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분할이 된 창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각각의 창에도 똑같이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부분은 화살표가 모두 3개지만 나머지는 2개씩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살짝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알트와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작은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데요. 각각 보고 있는 화면이 탑 프론트 라이트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이는 화면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해당되는 부분 즉 이동이 확인되는 부분들만 오브젝트가 이동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떤 축이 하나씩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노란색 즉 여긴 초록색으로 나와있죠. Y축이 없고 여긴 파란색이 없고 여긴 빨간색이 없습니다. Y축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가 탑 화면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아무리 이동을 해도 얘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얘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동은 모두 되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각각 화면에 맞춰서 하나씩 빠져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화면이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입체적으로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이동도구 밑에 있는 회전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전 도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화살표랑은 조금 다르지만 색깔은 똑같은 이런 동그라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어떤 회전 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을 잡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해당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회전됩니다. 이 드래그를 한 만큼이 어떤 회전 각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노란 축을 잡고 이동을 해봤는데요. 또 나머지도 어떤 축을 잡고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형이 회전됩니다.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은 스케일 툴이라고 해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역시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여기 보이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늘리고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있는 Z축을 잡고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빨간색 X축을 잡고 줄여 보겠습니다. 줄어들었고요. 초록색도 이런 식으로 잡고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 하시려면 가운데 보이는 이 사각형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작업 화면에 대해서 뷰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고요.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이동과 회전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선택 툴로 가셔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준 다음 다른 작업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것은 단축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 또한 각각 단축키가 있는데요. 선택 툴은 Q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저희가 봤었던 이동도구는 W 회전은 E 그리고 스케일 툴 크기 조정은 R 입니다.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4가지 이 칸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메뉴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눌러보시고 또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부분들인지 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각종 아이콘들 이게 리본 메뉴에 있는 명령 아이콘들 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업하는 환경을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메인 바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폴리곤 폴리곤스 등등의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게 되면 애니메이션 작업에 적합하도록 여기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가 바뀝니다. 좀 더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나믹 렌더링 또 여기 커스터마이즈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뉴는 두번째에 있는 폴리곤스 입니다. 이걸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화면에 구를 하나 그려봅니다. 폴리곤 부분에서 구를 찾아서 화면에 드래그를 해서 그려도 되구요. 상단 메뉴 중에 크리에이트라는 부분에서 폴리곤 그리고 구를 선택해서 그려 주셔도 됩니다. 일단 얘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간단하게 삭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 구 모양을 전체적인 화면 0과 0과 0 좌표에 이동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